아 이게 뭐야? 아 등산하고 먹으려고 감자탕 아주 정신에 치고 좋은거 진짜로? 응 같이 좀 먹으려고 아 근데 무거워 아 무거워 뜨끈 뜨끈 해가지고 진짜 무거운데? 어? 아니 이거 몇인분 사왔어 조금만 사오지 여기서는 아이 잘 먹어야지 하긴 한번 지금은 요즘은 저기 뭐야 월동회를 한 번동이 아니 많이 먹어놔야 돼 단백질을 섭취해놔야 되는데 아니 어디서 먹어요? 안에 들어가요 아니 아니 추워서 안 돼 여기서 먹어 이거 딱 좋구만 이거 아주 여기가 딱 좋아 아주 그냥 아 와 아주 아 형 아니 근데 진짜 좋아 이거 아니 가만히 있어 봐 어디도 이런 나무 하세요 이거 뭐 이게 저 괴목인데 한 30년 됐어요 30년 아니 이거 여기다 갖다 놓은 것만 아니 근데 이 나무가 한 1000년을 살았을 거 같아 아니 추고 1000년이라고 그러잖아 주목이 아 이거 얼마 봐 주목은 아니고 참나무에요 이게 참나무라고 야 그럼 이 수령이 산으로 수령은 오래됐겠지 그러니까 100년 이상 됐겠죠 참나무는 몇 년? 100년 이상 됐겠지 100년이 뭐야 100년 됐어? 이 정도면 한 300년 됐구나 100년이면 한 이 정도 되겠지 그리고 이런 고산에서는 많이 안 자란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아니 밥이 뜨거뜨거네 그럼 이거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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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또 뭐야 웬 밑반찬 다 줬네 깍두기 뭐 이런 거 어우 이거 뭐야 얘는 또 와사비 뭐야 와사비장 와사비장 감자 당장 감자 당장 매운갈비 야 감자 당 매운갈비 아 진짜 이거 이거 몇인분이에요? 이게 뭐 한 4,5인분이 될거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지 이게 찢으라 이거 이걸로 그거 찢는다고?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틀어 이거 좀 하고 일단 여기다 하고 한번 들어보시고 물 없어도 된다고? 아 이걸로 했다며 이걸로 응 그걸로 이야 요즘 세상이 발달해가지고 누가 이걸로 할 줄 알았겠어요 아 조금만 해 이거 한번 끓이기만 하면 끓이기만 하면 끓이기만 하면 지금도 뜨끈뜨끈한데 응 진짜 형님하고 이거 계대로 찍어오는데 뜨거워서 뜨거워서 이 날씨에 땀이 났더라고 걱정해 그러니까 네 아 뭐야 많아 아 이건 냄비가 잘하는거 아니에요? 아니 아니 작지는 않아서 아 남별 돼 냄비 돼 봤어도 이제 더 더 더 더 더 냄새가 아주 막 구수하다 좀 더 좀 됐어 됐어 됐습니다 이야 또 들깨를 많이 넣네 여기다 좋은거니까 이거 잠깐만 이거 치우고 잠깐만 야 그거 왜 가지고 있는거야 뭐 하려고 이게 있잖아 내가 아주 그 저기 뭐야 가스레인지 전용으로 만들었다니깐 전용이라네 아 바람보면 바람보면 여기다 놓고서 근데 이게 테두리가 좁잖아요 손에 넣고 뭐 켜고 이러지 못해 여쭤겠냐 여기 아주 아이야 하하 하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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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수도 날씨 하하하 하하하 나 거짓말이가 한번 봐봐 이게 저쪽 방향이 다행이지? 왜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 몰라 바람불으면 반대쪽에서 불어 나 그걸 옮기면 되고 한번 해봐 이거 얼마나 요요가 할지 오케이 오케이 얘는 아주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거야 아 이렇게 하고? 응 이걸 맘대로 손이 들어가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올려놓으세요 해보셔요 땡큐 자 그 다음에 아 얘기할 것도 없어 이게 나중에는 이게 좁잖아요 손이 안 들어가 더 힘들더라고 바람불어 함지박에서 빵 나가는거야 오늘 빵 터진거야 함지박에서 아 이거 형님 머리 잘 썼네 진짜 그러니까 아니 잘 쓸 정도가 아니야 누가 이렇게 그럼 이거 일부러 한거네 내가 아궁에 녹였지 이렇게 대고서 왜냐면은 아니 뭐야 이거 이 피디가 한 번씩 와서 먹방을 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런데 바깥에서 하면은 바람이 이렇게 세니까요 여기에 손이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안 돼 손이 해니까는 내가 요만큼을 녹였지 아주 그냥 딱 아궁이 대고서 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자꾸 진화되는 거야 이럴 때 살면 맞아 맞아 산내 살면 어쩌고 그래서 문민이 발달하는 거야 세월이가 많지 발달할 수 없어 그래서 그래도 누가 이 아까운 이 다라이를 이렇게 하겠어 응? 근데 가끔씩 해 먹으니까 그냥 뭘 하다가 일부러 실수로 해가지고 실수로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뭐 불 옆에 놨다든가 이래가지고 아니 그렇진 않아 열어봐 이거 놔 아이고 끓는 소리가 엄청나는데 뭘 그래 와 야야야야 너무 끓는다 어? 된 거 아니야? 됐어 어떻게 해? 됐다니까 내가 볼 땐 된 거 같은데 어우 진짜 가스도 절약해 이 산속에서 이거 진짜 끌어 끌어야 돼 끌어야 돼 그만해 그만해 너무 끓으면 쫄아 야 그냥 그걸로 하세요 이거 빼라고 빼야 돼 안 그러면 여기다 뭐 반찬 넣고 먹지를 못해 으쨰 얘를 빼고 네 아무리 봐도 이 고무자라이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지 이게 만들려야 만들 수도 없어 어? 어떻게 이게 앞으로 가가지고 여기만 싹 이렇게 하하하하 이게 장인이야 장인 일단 여기 놔두고 어이야 됐어 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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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다 놓는 게 아니고 이게 더 냄비를 놓기 위해서 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여기 약간 움푹 들어갔잖아요 여기 올려놓으셔봐 오케이 어디 보자 이따지 아니고 어 안성맞춤이네 여긴 자체가 아주 제일 찍히면서도 딱 맞아 제대로 잡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하하하하 딱맞아 딱맞아 아니 잡아봐 멀리서 멋있잖아 딱맞아 이게 남비 놓는 자리야 솟단지 놓고 하는 자리야 네 아 그러니까 움직이는 건 딱맞네 안정감으로 그러니까